채널 아케치, 일본의 많은 도시들은 전국시대 말기에서 애도시대 초기에 걸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일본 도시 개명에 관한 이야기로 다른 영상들과 달리 일본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설, 즉 썰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 이런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명에 관한 권한은 임금님, 그러니까 조종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깨버리고 맘대로 지명을 바꾼 것이 노부나가로 그 밑에서 보고 배운 노부나가의 가신들이 자기가 받은 영주의 지명을 바꿔대더니 새끼가하라가 끝나고 전봉, 그러니까 영주의사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새로 들어온 영주가 지명을 마구 바꾼 게 지금 일본 주요 도시의 지명이다라는 이야기 말이죠. 조종과 노부나가 블라블라의 사실 여부는 어찌 됐건 간에 전국시대 말기에서 애도시대 초기에 걸쳐 일본 여기저기의 지명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세형주의 발령, 근세성곽의 건축, 지명의 변경과 근세도시의 시작, 이게 맞물려서 돌아간거죠. 맨 처음에는 이 난리통을 처음 시작한 노부나가의 기후, 게임의 이벤트로 꼭 들어가기도 하는데 추나라 문왕이 나라의 기틀을 세운 기산의 기, 공자의 고향, 곡부의 부에서 따와 노부나가가 개명했다는 썰이 유명하죠. 나가하마 나가하마의 원래 이름은 이마하마였는데 오우단위성의 아자이시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히데오시가 다스리게 되면서 지역 거점을 이마하마로 옮기는데 이마하마의 이마를 노부나가의 이름을 따와 나가로 고쳐서 나가하마가 됐다는 썰이 유명합니다. 후쿠오카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하카타라는 무역학력 후쿠자키라는 곳에 세 영주인 쿠로다 가문이 성을 쌓으면서 지명을 자기네 고향 동네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후쿠이 원래 시바타 카츄의 거성인 키타노 쇼오였는데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차남 유우키 히데야스에서 다시 차남인 마츠다이라 타다마사가 세 영주로 들어와서 키타노 쇼오의 북이 패배라는 단어를 연상시킨다고 재수 좋은 복 그러니까 후쿠를 갖다 붙여서 후쿠이로 변경했고 크게 다시 한자가 바뀌어 지금의 후쿠이가 된 것이죠. 우아지마 원래 이타지마였는데 1595년에 세 영주 토오도 타카토라가 성을 쌓으면서 우아군의 중심으로 하겠다며 우아군의 우아, 이타지마의 지마를 합쳐서 우아지마로 바꿨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마바리 원래 이마바리라고 썼는데 세키가하라가 끝나고 우아지마에서 다시 옮겨온 세 영주 토오도 타카토라가 한자를 이마바리로 바꿨다고 합니다. 코오치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나고 일개 성주에서 일약 국주로 신분 상승한 야마우치 카즈토요가 토사노쿠니에 들어와 오오타카사카야마에 새로 성을 쌓고 카와나카야마 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수혜가 잦자 그 다음 영주님인 야마우치 타다요시가 카와나카라는 말을 싫어해서 코오치로 이름을 바꿨는데 나중에 한자를 지금처럼 코오치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마츠야마 1603년 가토오 요시아키가 거성을 마사키에서 가츠야마로 옮기면서 마사키의 마츠라는 한자와 가츠야마의 야마라는 한자를 합쳐서 마츠야마로 이름을 바꿨다는 썰도 있고 토쿠아와 이에야스의 원래 성시인 마츠다이라의 마츠를 받아서 가츠야마를 마츠야마로 바꿨다는 썰도 있습니다. 마츠모토 원래 이름은 후카시로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겐 후카시가 훨씬 익숙하시겠죠. 혼노지의 변 이후 전란 중에 토쿠가와 소속의 오가사바라 사다요시가 자기 가문의 옛 땅을 찾아서 마츠모토로 이름을 바꿉니다. 다카마스 1588년 새 영주로 들어온 이코마 치카마사가 성을 쌓으면서 원래 지명인 타마모를 다카마츠로 바꿔버립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 역시 타마모가 익숙하겠지만요. 히로시마 1589년 모오리 테루모토가 산속 요시다 코오리야마 성에서 삼각주의 고카노 쇼오로 거성을 옮겨 세우면서 히로시마 성이라고 명명합니다. 삼각주의 가장 넓은 곳에 세워서 그렇다는 썰도 있고 모오리 가문의 시조인 오오에 히로모토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썰도 있습니다. 오카야마 우키타 히데이에가 언덕의 성을 쌓고 오카야마 성이라고 하면서 지명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히코네 이치다 미츠나리의 거성인 사와야마 성이 있던 곳인데 세키가하라 이후 이 나오마사가 새 영주로 들어와 맞은편 히코네 산에 새로 성을 쌓으면서 히코네라는 지명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쿠마모토 원래는 쿠마모토로 이 역시 게임하시는 분들에겐 이쪽이 익숙할텐데 새 영주로 들어온 카토 기요마사가 한자의 곰을 써서 쿠마모토로 바꿉니다. 센다이 중세 영주 코쿠분씨가 센다이성을 쌓은 데서 유래했는데 세 영주 다테 마사문에가 센다이로 한자를 바꿉니다.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나고 당시 외국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기저기 지명이 막 바뀌면서 눈돌아가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오오사카성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이지 유신 이후 오오사카를 수도로 삼자는 의견이 물 건너간 다음에 똑같은 언덕이지만 오오사카에서 오오사카로 한자를 바꿨고 토쿠가와 막부의 거성인 에도는 천황이 천도에서 수도가 되어 동경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계명의 역사는 에도시대에 영주가 자리잡고 변대까지 성장한 도시는 상당수 해당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주들이 만든 유명 근세성각에 있는 도시라는 이야기고 저의 일본성각답사 여행과 상당 부분 접치게 됩니다.